3개의 모델을 주로 잡았던 북복급 모델이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딘가 화던미가 가득한 길없지 엄청난 옆집어디 매력이 넘치는 한혜진이십니다. 모델 활동을 하신 만큼 낫다른 여행동안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먼저 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모델 포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모델 포즈를. 감사합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진이었습니다. 아래투비에서 대기 대신 5개국 50여개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가이드가 되기 위해 개그맨 은퇴까지 고민을 했을 만큼 여행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더하자는 저의 우승당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육진씨도 모델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모델 포즈.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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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정면이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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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청자들의 사암을 받는 규현 씨인데요. 자, 이번부터 짠템토에서도 남다른 표현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기에서 팬들에게 주목받는 존재감을 내고 오며 더 짠템토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규현 씨는 아이돌 포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아이돌 포즈는 네. 자, 역시 모델 포즈 한번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용지 씨가 했던 모델 포즈네요. 자,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서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네. 자, 가운데요. 자,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규현 씨였습니다. 자, 이제 탄생의 토토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짠템토의 짠레 부파라는 여행을 설계할 세 멤버들입니다. 자, 우리 규현 씨는 스케줄처럼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자, 우리 세 분 정말 친한 포즈. 정말 우린 친하다라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아, 이 규현 씨는 그러시죠? 네. 아, 킨대네요. 네. 아, 용지 씨가 네. 오우. 아니, 낮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고리미 같아서 그렇잖아요. 자, 네. 자, 네. 셋이 좀 친한 포즈를 좀 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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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봐. 아, 아, 왼쪽부터. 네. 네. 왼쪽으로 가보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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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출연자분들은 무대에서 잠시 대결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 인터뷰 테이블 세팅 후에 다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